다시 이어갑니다 응 내가... 간이다 아... 하... 하... 여메 한年이라고... 그렇게 말하네 하... 하... 예예 뭐 알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음... 뭐랄까 이제 키루랑은 못보는구나 그런느낌 마음 아프네요 반년의 시안보 인생이군요 예 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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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어 아 Dot 으 으 허 pensar 지금 오 으 으 《1時貯蔵庫》でな。 フォークリフトの運転手は急な発作で、不可抗力だった。 《馬鹿》! 《無茶しやがって》! 《あとはいいから、早く離れろ!》 《ドラム缶に入っていたのは、 汚染された土ある使用済みの機材、防護服だ。 放射性廃棄物の危険度としては低レベル。 渡 UVのとも、 beberのない plagiarでも打つ末に神臓を送る為についているницを送れます。 ただ 必ずしも、 身体に影響したのが細か shipping。 遭わずに子女を飛ぶ辺、 それまでの傷が付け investig install、 그런데... 왜 이렇게 기류가 있는지? 뭐... 깬팟... 나는... 정체성을 벗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이미 침대가 안 된다 나는 그 사람을 잊지 않아도 나는 그 사람을 안전한 것만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 그 후... 그 후... 그 후... 그 후... 연합의 파이로 작업을 했을 때... 아... 제가 노력을 했을 때... 대 동지의 사람에게 그 후... 그 후... 아... 그 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일을... любим에게... 그 후에 mala구름을 향유되ED. 그 Back버스는 서션이 팬들 교육을 devi었다. 그 후... ARK이 usesintranspir While 내 네인 생각만 microwave이 없었다고. 무슨 podía 들릴 테게? 좋은 방국 누가 말했을 때... 어떻게 해 ? 本当なんですね。余命半年ってのは。 変に気を使わせちまうのは避けたかったんだが、お前たちには伝えておいた方がいいと思ってな。 いや、でも、全然そんな風には見えないっすよ。 ああ、無理が聞かないわけじゃない。 だが、無理をする状況は選びたくてね。 あ、だから、あかねさんの家で病とやり合うのを避けようとしたんすか? ああ。 もともと、そんな喧嘩ぱや言うわけじゃねえぞ。 まじかよ。 キリューさんが、ガンダなんて。 衝撃いくんよ。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빨리医자한테 물어봅시다! 이미 일찍 일어났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는, 이미 전환이 진행되고, 당신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大同時一派ってのがこの仕事をやらせてんですよね そいつんとこ連れてってくださいよ カスガ 俺が話しつけます カスガ それは違う 俺が今ここにいるのは 俺自身が決めたことだ 大同時一派の命令で仕方なくでも お前に巻き込まれたわけでもない じゃあ なんで 静かに妖精を過ごすのもいいだろう だが 俺は残された時間を 少しでもやるべきことに使いたい なんだよ やるべきことって 大同時一派の仕事かよ そんなこと言って あんた治療から逃げてるだけじゃねえのか 酔めそうだね ったふっ った言う シャワー先に使うぞ 腹 フッ 誰がベッドを使うから 後でじゃんけんだ 잠시만요 그저 그저 그저... 내일... 미지... 그저... 그저... 그저 그저... 뭐... 아니... 하지만... 키리우가 그저... 그저... 빨리 오래로 잊어버려... 뭐야... 침대에 자기가 됐어 그럼... 그럼... 뭐... 아직 안 오고 있는 거야, 카즈가? 그렇다고... 그... 내가 안 걱정했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다시... 다시... 하지만... 키류... 응? 내가 말하고 싶어. 감사합니다. 내가 알고 있어도, 만약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진짜 말할 수 있다면... 내가... 하지만...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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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や、 병원扱いはない。せっかく俺らがいるんです。 そうすれば、キリオさんも変に無理し、ね? もう、わかった。 ああ、厄介かけるがよろ。 へへ、しゃあねえな。 ゆでおってんね、ゆでお。 まあな。じゃ。 そうだな、何が待ってるかわからぬ。 富澤は? そうだな、大五地区から近いし。 よしや。 さぁ、大戦の中でTIONが結構進化されているかもしれなかった。 うわ、ほら、いえ。 ああい、やめい。 いくつもたぷらわ。 あ、マスターが、やぎいっそ。 きゃい! 오 아 하하하하 소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 음... 우르보라기네 우르보래 後悔するなよ! よし!やるぜ! 逃げてんのな 逃げてんのな 俺の番か 叩き潰す 俺の番か 叩き潰す 偶然相手に叩きます 逃げてんのな 逃げてんのな アイトス 逃げてんのに アイトス 逃げてんのに アイト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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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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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가지고 호감돌을 해야지 아.. 아.. 1타 쌍피 안됐어 아 젠장 잘 가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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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컴보 있고 어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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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다 쓸려 한 번에 다 쓸려 세미콤보 기어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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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건 안되나? 아 거친 강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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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에 차고. 아 거친 강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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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강목이. 아.. 아.. 다음은 안 온다 안 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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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네.. 뭐.. 아직.. 응..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저 재료는 계속 나오잖아 으 어? 어? 음? 음? 흠 투자할 수 있어? 투자할 수 있어? 상대해 빈은 모습을century 촉구하시기 departments 그게 gems은 그렇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 julio의 투자가 지가 있다 강화 소재를 괜히 썼네 강화 소재를 괜히 썼네 아 3위 그대로 유지되네요 아 3위... 아 3위... 아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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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류는 무기가 필요없군요 그러니깐 아 5위... 아 Plus... 아... 아... 아 4위... 아... 아... 엄베어... 자동으로 올까? 자동으로 올까? 일단은 뭐 가면서 돈도 벌어야 되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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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봉골로 끝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귀엽다 다가올 수 있을 수 없을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름 고기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무기잠이 아니네? 아 이거는 샷장이 쓴 무기네. 여기 무기는 얘네들 무기 아니에요. 일단 여기 가가지고 뭔가를 찾아야 될 것 같네 진짜.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오, 테르빙네! 뭐? 희미지 핵블리기 지금 시작해볼께요 무슨 핵블리기일까요? 仲良!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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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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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서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니까 많이 많이 붙어 많이 많이 아 한남더 못 잡았네? 아 이런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내가 내 방이야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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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으로 올라가도록 해요 다 잡았다 배가 이래?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뱉어 다 잡았다 자 자 가 고맙다 뱉어 다음 공격에는 안맞는걸로 자 가드 조그맣게 안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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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것저것 준비하는게 일인가보네요 야쿠몬 박사 사버스토리인가봐요 야쿠몬 박사한테 가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끊도록 할게요 다음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